워터서 파쌤 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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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윽 네이 어머니님 불러주세요 아 그러면 아 노래가 너무 신나하네 아 맞다 어떤 분이 메이 어머니님 보고 더빙레이디 ㄹㅂ 안녕하세요 더빙레이디입니다 네 맞네요 그러면 저 슬픈 노래 1곡 당겨도 되겠습니까. 제가 오늘 좀 슬퍼서, 지금 술 따르는 소리 들리시죠? 네,에? 네? 네? 슬퍼요? 해 주세요. 해 주세요. 해 주세요. 네, 좀 슬퍼요. 그래서 술을 따라요? 강원의 All of My Life 압니까? 네, 압니다. 그 노래 이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시작! 이거 뭐.. 이걸 뭘 따르냐? 음 너무 힘들어 삶이 지키고 되는것도 꼭 가족도 안부이고 언제부턴가 나도 중요하지 않고 없진 않지만 돈 많이 가져야 사랑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All of my life You are all of my life 그러고 보면 난 너를 만나 참 많이 변했어 꿈이 생기고 네가 가진 꿈도 이뤄주고 싶었어 난 그러려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했어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가능했어 다 가질 때쯤 사랑보다 꿈이 더 커졌어 다 가질 때쯤은 거기에 I love my love 채워지지가 않아 여기까지! 구독 좀 해줘! 좋아!